지금 여러분 앞에인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세 가지입니다. 동래파전, 그리고 폼장어, 그리고 돼지국밥, 한 침씩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해 주십시오. 우리 국밥이요? 국밥이요. 너희 맘대로 해, 너희 맘대로 해. 부산 꼼장어 하겠습니다. 왜 네 맘대로 해. 국밥 먹자. 제가 이 팀의 팀장이기 때문에. 제가 꼼장어 먹을게요. 네? 뭐라고요? 꼼장어 저희가 먹을래. 우리도 그러면 꼼장어. 난 꼼장어 지효야. 난 꼼장어 먹을래. 자 그럼 가위바위보로 되니까. 자 해봅시다. 그러면 어떻게 해? 가위바위보! 그렇지! 이 캐릭터는 개섰다. 아 진짜 시원하네. 아 좋네. 오늘은 부산 바캉스 십자맛불이 레이스입니다. 부산 바캉스!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산 바캉스를 즐길 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. 오우. 자 나와주세요. 제발. 아 Jungle도 어 injustice. 아카라야.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. 뭐시간 30arla. 아egeев 좀 bla.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. 지민 떨어져다. 자 об小pen王. 우리 daí 웬일이야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행이 bisousismo Hass. 지효야. 분명해. 아 이거 야 난리났네 난리났네. 아 이거 야 난리났네 난리났네. 아 이거 야 난리났네 난리났네. 야 이거 누가 무슨. 어. 티티. 이거 이거. 티티. 티티. 비하니. 샤샤샤. 조용히 구웁어. 전 hump 일이 fallait. 저orm이 빨리 내놔едь. 태일이 가입해 admin. 미니부 Shortjer. 춰 요. gers 요. 해 meant. 다음 felix. 다시. 아주 추워. 다련 fils. stop. 너무 크어. 여자가 심경 안 보여주면 돼 그래야 피없는 건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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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방침이다! 우리 트와이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! 아니 우리 저기 진짜 진짜 바쁜 친구들이 아니 진짜 안녕 얘들아 아니 진짜 저 티티도 요즘 꼭 그냥 음원 차트부터 썼다고 난리야 난리 전국은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열풍이에요 열풍이야 반갑다 얘들 한번 같이 했었잖아 레이스 자 지금 세 팀이시잖아요 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터널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놓인 음식은